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죄수번호 1234 임겸윤입니다 저는 죄수번호 4768 이수건입니다 하 이수건씨 예 저희가 이번에 탈옥을 했지만 예 탈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예 그 탈옥했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밖에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또 저희가 경찰서 앞에 와있습니다 이번엔 또 왜 또 걸린겁니까 또 또 걸린게 아니고 저희가 스스로 들어갈겁니다 자수할거에요? 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번에 또 탈옥을 했지만 또 경찰서에 들어가서 또 탈옥을 할거기 때문에 또 한번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하 우리가 왜 나는 큰 죄를 지었다 바로 탈옥을 했기 때문이지 아이 저 경찰서에 들어가면 되는건가 분명 자수하면 봐주겠죠? 아이 그죠 형님 또 아이 그러면 우리 경찰서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네 아이 안녕하세요 뭘 뻔하게 보고만 있느냐 빨리 와서라 내 내 내 내 내 내 원래 경찰서가 이랬었나 시끄러워 죄를 지었으면 말을 들어야지 아이 또 형이 또 이렇게 또 말을 또 하늘 또 형 또 잘 생각해봐 형 우리 만났던 사이 아니요 보아하니 너넨 저번에 탈옥을 했었구나 난 바쁘니까 먼저 들어가 있거라 도넛을 먹어야 해서 말이지 빈망이 있을거다 거기 들어가 있거라 그리고 술을 보아하니 너네 죄수번호 1234구나 한달 후에 출소하니까 탈옥하지 말고 탈옥하면 오는던 증형형벌이다 알겠니? 그럼 도넛이나 너 먹어볼까? 어 자 도넛 맛있던데 너 도넛 먹을래? 안먹어요 안먹습니다 안먹습니다 아 저기요 이승헌씨 네 이번에 어 저희가 자수를 해서 한 달 정도 이제 감옥에 있다가 어 어 어 이게 출소를 해줄 수 있다는데요 한달 한달밖에 안돼요? 아 예 그런거 같아요 그러면 저희 한달동안 네 탈옥하지 말고 착하게 삽시다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형 일단 착하게 일단 사람읍시다 아 착하게 살아야죠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형 형들 또 보는 또 아 형 아 형 잘 지냈어 아 저희 탈옥하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자수하러 왔거든요 어 어 이분께서 아 아 이분이 왜 감옥에 오시는 줄 아세요 아세요 혹시? 이수원씨? 아 왜 왜 왜 왜 왜 여기 있습니 아 못생겨서 이분은 감옥에 오게 되었어요 이럴 수가 얼마나 못생겨 아우 알겠네 아이 징징이라서 못생겨서 그래 근데 이수원씨 예 제가 감옥에 왜 온 줄 아세요? 왜 오셨죠 도대체? 잘생겼기 때문이야 나는 잘생겨서 모든 여자들의 마음을 훔쳤거든 뭐니? 아 이수원씨는 왜 감옥에 오셨나요 혹시? 궁금하나요? 아 저는 말이죠 저는 그 사실 너무 멋지기 때문이죠 어우 어우 어쩐지 아 어쨌든 그러면은 이수원씨 저희 다시 이제 자수했으니까 착하게 네 우리 같은 방 쓸까요 저희 아 같이 하자고 이거를 같은 방에 써서 우리 착하게 한번 한 달 동안 네 팔아보죠 아 잠깐만요 제가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냥 빨리 나가야겠다 그냥 탈옥이나 할까 아이 몰라 그냥 나갈래 나 그냥 집에 가야겠다 아 이수똘씨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냥 탈옥하죠 아니 생각 여기 들어간지 1분만에 갑자기요 아이 그럼요 한번 탈옥을 해봅시다 일단 여기 감옥에 갇힌 거 같고 여기 아이템이 있을 거 어 여기 책이 있네요 설명은 없고 난이도가 높네요 힘들 수도 있고 플레이 시작이라고 하네요 좋습니다 저희 한번 탈옥을 여기서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좋아요 이곳을 어떻게 탈출한다며 이거를 자 여기 어 여기 뭐가 있네 여기 뭐가 있네 어 이수똘씨 빨리 가세요 뭐야 왜 죽었어 아니 너무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기 여기 아 여기 카트가 있네요 카트가 카트를 타고 윗방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올라올라올라 올라올라올라 10분도 내려요 10분도 내려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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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타 여기 타 할 수 있어 오케이 다행이다 어이 윗방에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 설정을 어떻게 뚫지? 음 여기 철장 아니 여긴 뭐가 있습니다 여기 여긴 뭐가 있어요 여기 어 침대 아래에 또 오오오 그러면 이거를 부시고 어 어 저기 이수호씨 저희가 운 좋게 또 철장문을 뚫어버렸네요 아 이걸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근데 밖에 밖에 교도관이 깔렸으니까 저희 조용히 움직입시다 살겠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이쿠 잠시만 아이쿠 야 그러면 들겠단 말이야 어 일단은 빨리 갑시다 자 여기로 빨리 탈출하자고 음 어 어디 보자 어 뭐야 이거 여기에 저희는 또 말을 거는데 저기요 점프님 이리 와봐 아 무슨 일이세요 아저씨 내가 좋아하는 빵이 있는데 그거 잊어먹었네 빵을 하나 갖고 와보겠네 아니 이수호씨 빵을 갖고 오라는데 아저씨가 어 자식 이거 어디 일진이길래 또 이렇게 빵을 또 시키러 온거야 또 아이쿠 왜 빵 둘이 되겠네 이거 야 빵 좀 사오자고 어 알겠습니다 이거 빵을 잃어먹었다는데 빵이 어딘가에 있지 않겄어요 아 잠시만 그전에 화장실 좀 잠시 들리고요 형님 아 아 아 아 아 이수호씨 야 야 똥을 뾰족하게 싸셨네 어 흐흐흐흐흫 어 이수호씨 왜 배 안에 빵을 뭉쳐놨어 어 어 어 제수 388이 좋아하는 빵이라고 하네 어 여기다가 빵을 줘 아 아저씨 제가 빵을 찾아왔습니다 어 어 잘했어 어 여기 열쇠를 하나 줄게 열쇠를 주셨는데 아저씨가 어 좋습니다 이제 열쇠를 이제 얻었으니까 이제 식당으로 갑시다 식당으로 가자 배고픈네요 형님 아 그래 우리 밥도 먹읍시다 우리 아 배고픈네요 안녕하세요 288씨 아 요리사분들이 아 요기에 고기가 있는데요 고기도 우리 먹으냐 오오 아 이 친구들이 또 고기를 더 드럽게 먹고 또 어우 어 간수 간수 간수다 간수다 제보냈어 제보냈어 야야야야야 야 무슨 잘못을 했길래 간수한테 맞는 야 우리 탈옥하는거 드리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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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야 도망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떻게 해 아야야야야 친구가 또 아예 친구도 가만했어 아이 간수 아저씨 간수 아저씨 저기가 잘못이 없다고요 오케이 어 물리쳤어 물리쳤어 아 일단 저기는 간수가 있는거니까 가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열쇠로 뭘 해야 될지 한번 찾아보자고 음 밥 먹을 시간이 끝났대 어 밥 먹을 시간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집으로 집으로 아 네? 어 잠시만요 잠시 그전에 잠시 한번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저희가 이 열쇠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오오오옹 야 너 너 야 여기 밟히면 어떻게 해 아 데 아 데 아 이거 또 이거 탈옥하자니까 탈옥 어 어 감옥 안에 살려고 하네 야 그러면 이 열쇠로 여러분들 저기 가만히 있어요! 일단 제가 먼저 여기 찾고 올게요! 자 그럼 열쇠로 어딘가에 열 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열쇠를 열쇠를 찾아서 열 수 있는 문을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 딱 봐도 열 수 있는 곳인데요 어허 여기네요 여기네요 여기 들어가서 어딘가에 뭔가 수사한 곳이 있을 거 생각이 들어요 자 어 뭐죠? 여기 아까 안쓰는 그런 교도소 방 같은데요 어 한 번 쓰고 버리는 죄수막대기 아 이걸로 간서로 때리려고 할 수 있네요 수총룡은 치유물략이 있고요 열쇠로 또 찾았습니다 오 좋아요 열쇠를 찾긴 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나가야 돼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어 여기 약간 깨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 죄수막대기로 부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가? 어! 치유보려고 이거 어! 적도로 내려앉을 수 있네 오! 비서실! 야! 어디세요 지금? 빨리 살려주세요 지금 빨리 이 미친 교도소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빨리 나가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식단에 아직도 계시네 그럼 제가 또 다른 것도 오 여기 있다 오 여기 수동합니다 들어가보죠 오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또 여기서 열쇠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어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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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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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뭐가 써있는데? 지읏 지읏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써있네요 이소씨 어디 계세요? 오! 잠시만요 여기 기이한걸 발견했습니다 여기 여기 이거 음 잠깐만요 아 일단 이 열쇠를 또 어디를 열어야 되나 어 어디보자 자 이 열쇠를 또 얻었으니까 또 다른 곳이 있을 거야 음 어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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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자 좋아 어 여기 벽이 맞혔냐 어 저 이상한 이름표가 있는데? 저기 뭐야 이거 여기 뭐 이게 오오 지나갈 수 있어 오오 투명 불러 오오 이수원씨 이 교도소 뭔가 이상합니다 여기 뭔가 미친 것 같아요 네 진짜 미친 교도소가 왔네요 밥 먹을 시간에 밥 좀 먹고 오겠습니다 나 아까 개부치 식당에 있었잖아요 어디 일단 제가 나 여기 빨리 오십시오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아 나 이거 일단은 어 이거 뭐야 이거 감옥출구 카드키네 아 이거를 얻어서 조합을 해가지고 어 감옥출구였을 때 다섯개랑 전기 두개 두개가 필요하네 어 어 여기 여기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이 안에 들어와봐요 어디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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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있단 말이야 야 어쨌든 이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 빨리 탈출합시다 저 재료만 모으면은 우리가 이 교도소를 탈출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 근데 그보다 식당 안에 뭔가 이상한게 있으세요 제가 식당 안에 뭔가 이상한게 있다고요 네 이소씨 보십시오 한번 봅시다 이거 빨리 우리 교도소를 탈출해야 돼요 만약 지금 저희 어 제가 이 교도소에 어 탈출하면은 지금 밖에서 네 저를 기다리고 있는 네 딸아이와 아들아이가 있다고요 그석들이 보고싶어요 어 딸아이와 아들아이가 있다고요 네네 그보다 여기 이걸 보십시오 여기 이건 특이하게도 땅이 파집니다 이거는 이건 뭐죠 파지면 어떻게 되는데 파 파지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뭔일이야 이게 그냥 갑시다 그냥 이 안에 교도관들이 또 있으면 어떡하냐 어떡하죠 아 그리고 또 여기TH 뭐가 또 있어 쥐앍 오오오오오오OS 여기 안에 향제가 있는데 아 wy고 뭐야 놀랐네 놀랐네 오 이소 씨 이게 부엌 안에 감옥 안의 예 또 왔잖아 또 야 왜케 많아 x2 죽는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됐다. 이소원씨 갑시다. 좋습니다. 빨리 따라와. 빨리 타러오케야 되니까 말이야. 좋습니다. 여기 교도관을 때릴 수 있는 죄들박두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험할 때 쓰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열쇠를 또 하나 할 수 있는 이소원. 이소원씨 빨리 따라오세요. 아..따..따..따..따..따..따..따.. 이소원씨는 만약 타로그라면 뭘 하시겠습니까? 타로그라면 제일 먼저 빵가게를 들릴겁니다. 빵가게를 들려서 뭘 하실건데요? 빵을 훔칠거에요. 또 감옥에 오고싶나? 자..여기 들어가볼까요? 오.. 여기 상자에서 감옥출구 열쇠 찾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밤블럭이 깨졌네 여기? 뭐야? 오 뭐야? 아니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다고?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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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어? 아니 이거 이거 그거잖아. 뭐가 있다.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오오오오.. 이소원씨 오오오.. 올라왔어 다시 올라왔어. 이거 뭐야 이거 다른 과목인데 여기는? 잠깐 여기 갇혔는데 우리 내려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아니.. 아니 근데 여기 화분에 뭐가 꽂혀있는데 여기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화분에 뭔가 꽂혀있잖아 이게 뭐지? 아니.. 뭐야? 이소원씨 여기 가위가 있습니다! 아니 가위잖아 이거는 이 가위로 여기를 부셔도 일단 나가는거구만 아니.. 으흠.. 그렇구만 자.. 혹시 그러면 여기서 얻은건 없잖아요 그쵸? 얻은게 없었나? 없네? 여기서 결국 건진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 여기서 그러면은 얻는게 없었다 뭐 열쇠라도 열쇠라도 줘야되는거 아닌가? 그쵸? 이상하네 자 그러면은 아아 이소원씨 저기 감옥 끝에 이상한 구멍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볼까? 들어가보자 들어와 제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전! 오오오오오오옹 뭐야 어떻게 들어갔어? 뭐야 한 번에 들어갔잖아 아아아아아악 아니? 아 되게 잘 하네? 아니.. 이걸 한 번에? 아니? 저기도 비밀스러운 뭔가 있을거 같습니다 내가 들어가보죠 이소원씨 저도 따라갈게요 따라갈게요 이소원씨 저를 봐주세요 이소원씨 야야야야 제가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오 됐다 어! 이 안에 열쇠 있어 아하 맞습니다 여기 열쇠가 하나 들어있어 이 열쇠로 저기를 여는 거군요 맞습니다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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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손씨 사실 저는요 감옥에 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뭐..뭐 때문이죠 도대체? 제가 한때 네? 예 그 옛날에 그 머리가 빡빡인 사람만 보면은 네 때리고 싶은 버릇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사람을 때리다가 요게 그만 경찰서에 오게 되었어요 이럴수가 제 앞에도 머리가 빡빡인 사람이 있네요 어이 이럴.. 어이 하하하하 문 열고 저 사실 무시무시한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죠? 사실 저보다 머리카락이 더욱더 긴 사람이 있으면 화가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하하하하 바로 이 자식아 저도 갑니다 어 뭐야 여기 어 야 여기는 여기는 야 여기 방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하는 블럭이야 이거 뭐야 아무.. 뭐야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이게 옆방에 갈 수 있는 비밀 통보가 있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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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그리고 옆방에 카트가 있습니다 카트 카트 뭐야 뭐야 이거 뭐래간 여기 이상한게 있어요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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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봐요 여기 뭐 있어요 나 왔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잠깐만 어 아니 잠시만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어어니 셀커 상자네 뭐니 전기를 하나 구했습니다 좋아요 열쇠도 하나 구했고 좋아요 좋아요 이웃 이 열쇠를 또 하나 열 수 있는 데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오오 라인 오 그러면은 열쇠를 끌 수 있 곧 요오 이걸로 조조조조조조조조 오오오 이소현이 찾았습니다 요기야 요기 좋습니다 아 요기도 또 아무것도 없어 뭐야 또 뭐야 또 아무것도 없잖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뭣 뭐야 오오 여기 야 탈출구 아니야 으잏 여기 설마 아무것도 없는데 탈출할 수 탈출구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 어 위에 뭐가 이상한게 있습니다 아니 다이어구 끼니잖아 이걸로 벽 부시고 나가면 되는 건가 보다 유수원씨 이제 탈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밀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난 누가 밀쳐주는거지? 어 야 여기 다이온곡갱이 찾았어 여기 위에 그러면은 여기를 부시고 나가고 좋아 그러면은 지금 강호시구 열쇠 두개 찾았고 여긴 다 열어본 것 같은데 어 유수원씨 여기 지하로 가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로 한번 가보시죠 어디요 어디요 어디? 어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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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들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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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탈출을 가면 들켰다 야 깜짝이야 얘네 얘네 강수 강수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해봐 어 유수원씨 들켰어요 유수원씨 들켰어요 유수원씨 한 번에 잡으면 오우 오우 다행이다 어 유수원씨 여기는 뭐하는 곳이죠? 가보게 여기는 제가 많이 와봤던 곳입니다 여기는 뭐하는 곳인데요 이게 뭐 어떻게 많이 오셨네? 양만 오르라구요 이게 아 이거 고문실 아닙니까? 고문 고문 고문실을 많이 오셨구나 자 어 고문실은 멍청한 사람만 간다던데 멍청하신가봐요 어 아 네 여기 열심히 찾았습니다 또 저희가 그러면은 아까 다섯개 풀었으니까 두개 남았네요 두개 하나 하나는 어딨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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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뭔가 이상한게 쌤이 없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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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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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상한거 있습니다 뭔데요 아무것도 여기 딴 아니 없잖아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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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쪽이 여기가 그러면은 탈출할 수 있는 곳이네 여기가 바깥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네 그러면은 아까 이 조합해서 이쪽으로 나오면 된다는 말씀 그러면은 또 어떻게 뭐 어디 갈 데 없나 또 어떻게 뭐 어디 갈 데 없나 열 수 없는데 이제 한 번 더 찾아보죠 한 번 오케오케 꼭대기부터 다시 한 번 찾아보는거 어떻습니까 꼭대기부터 예 오케오케 음 우리가 또 안 열어본 데가 있나 아 아니 여기 안 들어가 아니 여기 들어갔잖아 상자 아니 저기 안 들어가봤는데요 저기 어디요 꼭대기 여기 뭔가 이상한 병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케오케 알겠습니다 아아 잠깐만 잠깐만 밤으로 만들어주세요 누가 밤으로 밤 아 밤 오케이 야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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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여기 여기 아아 아아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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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변기통인데 어엏 아 아 이 아저씨가 변기통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변기통을 열어 못 열어보겠네 아 비켜봐 이 자식이 또 아저씨 잠깐만 변기통이요 수사 좀 하겠습니다 아 여기 열쇠를 숨겨놓으셨네요 좋았어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전기 하나랑 가봉축구 열쇠 네 개랑 하나 하나씩만 찾으면 돼요 한 개 한 개씩 아 맞다 그 식당에 그 이상한 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어 그래요? 예 식당에 또 있었어 뭐가? 맞습니다 여기 식당에 막 시커멓고 막 이상하게 딱 하나가 있었어 여기 이거요 아 이거 안 열리는데 이거? 이거 잠겨있어요 이거 네네네네 기다려보십쇼 지금 짜식 그냥 주먹으로 여는 거였어?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괜찮겠지? 오케이 하나 얻었고 이제 마지막 하나, 감옥출구 열쇠 하나만 있으면 돼 감옥출구 열쇠요? 어디있어요 그건? 그러면 제가 어디로 썼지? 어디로 썼어? 어디로 썼지 내가 그거 열쇠 좀 하나 빌려줄 수 있습니까? 하나 제가 들고 오겠습니다 하나 오케오케 하나 들고와 그럼 들고와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하나만 있으면 이제 됩니다 여기, 여기 찾았습니다 형님 여기 찾았어요 형님 어 저기있어 저기있어? 오케이 여 예? 너 치트키 썼지? 요! 이 자식이 요! 요! 마스터키 찾았으면 마스터키 아 어쨌든 뭐 많이 찾았으면 좋은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올라가서 열쇠를 조합하고 요기를 빨리 탈출하도록 합시다 지금 탈출하고 이제 성공하셨던거 같아요 뭐 쪼었음? 어 요기 위에 요기였죠? 아 이건 이건 아니었고 아까 만든 곳이 어디야? 아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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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도 요기 좋습니다 놓고 자 양쪽으로 끝에 놓고요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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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오 왜 안나왔죠? 아 나왔다 나왔다 감옥출구 카드키가 승승되었습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 마스터키 지금 그 그것 좀 하나 빌려줄 수 있습니까? 잠시만 이거 이거 이거요 예 저도 좀 하나 만들고 오게요 잠시만요 아냐아냐아냐 그냥 빨리 와 그냥 빨리 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지금 교도관들이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빨리 탈옥해야되요 빨리 탈옥해야되요 아 오늘 밤 탈옥한다 오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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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이제 탈출 성공했다 저기 앞에 있는 경찰차를 타고 나가자 오 좋았어 야 경체들이 야 우리 잡으러 온다 야 도망가 간수가 오고 있어요 간수 야야야야 경체들이 오니까 수건아 내가 막고 있을게 너 먼저 가 알겠습니다 먼저 들어가 계십시오 야야야 밀치지마 넘고 야 알겠습니다 야 경체샘 여기있다 여기 타고 이제 도망가면 됩니다 오 도망갔다 탈출했다 호호 이스로씨 저희가 탈옥에서 성공했습니다 아니 엔딩 자 미친감옥 탈옥하기 지금까지 플레이 좀 감사하구요 성공했네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미친감옥 탈출하기 탈출하기 탈출의 제작자 진인입니다 여기 허무한 탈출협에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하고 미친감옥 탈출하기 2로 찾아오겠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네 좀 어려웠고 맞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네 오늘 이수원씨와 오늘 이렇게 좋은 과목을 탈출해서 정말 즐겁네요 그쵸? 맞습니다 다음에는 좀 착하게 살아서 과목이 오지 않도록 하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빵공치로 가볼까요? 가자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